모델링 마스크 같은 경우 5가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급 스파에서 태워봤던 코코팩을 가정해서 DIY DIY 방식으로 스스로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가루 성분과 스파틀러,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하나의 유세형으로 된 제품으로 요거트, 비타민, 스트리, 긴급, 슬라겐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 코코팩을 하고 쓰고 싶으신 바이드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.